건강은 습관에 달려있다 100세 장수가 재앙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려면 당장 오늘부터 근력운동으로 근육적금통장을 만들자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짓갈피 소리내어 익다입니다 체력이 좀 떨어진 것 같고 걷는 속도가 전부 다 느려졌고 계단 오르기가 유독 힘들게 느껴진다면 근육이 감소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근육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부터 혈액순환까지 모든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데요 따라서 근육이 줄면 근력이 저하되어 균형감과 보행능력이 떨어지는 등 건강에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늘어나면 노화 속도를 늦춰 건강수명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근육 감소는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존근육 3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상무에 평생 걷고 뛰고 싶다면 생존근육 3가지만 키워라입니다 저자는 40여 년 동안 국군체육부대 상무팀에서 국가대표급 운동선수와 국가정보대학원 특수요원들의 체력건강담당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현재는 한양대학교에서 트레이너를 위한 과학적인 맞춤형 운동지도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근육 중에서도 특히 생존근육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생존근육은 생명활동에 가장 중요한 근육을 말하는데요 즉 본능적 움직임을 통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근육입니다 생존근육은 어깨근육 등근육 엉덩이 근육과 다리 근육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똑바로 서게 하는 척추기립근 앉았다 일어서는데 필요한 다리 앞부분의 대퇴사두근 다리 뒷부분의 햄스트링근 엉덩이 대둔근 미는 데 필요한 어깨의 삼각근과 가슴의 대흉근 당기는 데 필요한 등의 광배근이 해당합니다 이 생존근육을 단련하면 생존을 위한 에너지를 얻고 전반적인 퇴육 및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생존근육을 키우려면 어떤 근력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저자는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캐틀벨 운동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캐틀벨 운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틀벨 운동과 함께 생존근육을 키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근육운동 성공 비법까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상모의 평생 걷고 뛰고 싶다면 생존근육 3가지만 키워라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백세시대는 축복일까 재앙일까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이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수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성인이 984만 2천명으로 증가하고 100세 이상 초고령자도 2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시대적 흐름과 함께 백세시대는 축복인가 재앙인가라는 물음이 일면서 수명 연장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이 교체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자료에 의하면 기댈수명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수명과는 10년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댈수명은 출생부터 생존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수명을 말하고 건강수명은 기댈수명에서 질병이나 장애의 기간을 뺀 건강한 삶의 기간을 말한다 기댈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적을수록 노년의 삶이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고 그 격차가 클수록 노후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고 보면 된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때가 온 것이다 백세시대를 축복으로 만드는 비결 건강수명을 늘려 행복하고 활기 넘치는 노후를 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뇌기능 또한 중요하다 많이 움직이면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게 되어 뇌세포는 계속 증가할 수 있다 운동 중에서도 근력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해서 신체를 움직여주면 노화로 인한 뇌세포 손상을 막을 수 있어 치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극복할 수 있다 높은 신체 기능과 인지능력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비결이라 할 수 있다 근력운동을 하면 움직임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 90세, 100세에도 근력운동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동안 사느라 바빠서 운동할 여유가 없었더라도 늦지 않았다 늦어도 50대부터 근력운동을 시작하면 100세에도 마음껏 걷고 뛸 수 있다 행복과 축복으로 가득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루지 말고 당장 근력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신체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강해지면 움직임을 오랫동안 할 수 있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주변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간판이 쉽게 눈에 들어온다 핵가족 시대이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 몸이 아프면 자식의 돌봄을 기대하기보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 책을 읽는 당신도 나도 언젠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면 요양병원에서 살겠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떠올리기 전에 근력운동을 해서 늙어서도 활동하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 우리 아버지도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셨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7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누워서 지내면서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하셨지만 낙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대소변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셨다 그래도 아버지는 70대 이후부터 내가 만들어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신 덕분에 낙상사고가 나기 전인 92세까지 건강하게 움직이셨다 내가 만들어드린 운동 프로그램은 아주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운동이었다 먼저 하루도 빠짐없이 소파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근력운동을 하셨다 초간단 스쿼트 운동이다 하루에 200회를 하신 덕분에 움직임 근육의 급격한 감소를 지연시킬 수 있었다 가까운 초등학교 운동장을 10바퀴 걷는 유산소 운동도 매일 하셨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으려면 하루도 빠짐없이 근력운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다 죽기 전까지 움직이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근력운동을 하자 근력운동은 남녀노소가 따로 없으며 근육은 적당한 자극만 주면 100세에도 증가할 수 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워서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이는 운동이라도 하자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 반드시 삶의 질이 더 좋아진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은 습관에 달려있다 100세 장수가 재앙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려면 당장 오늘부터 근력운동으로 근육적금 통장을 만들자 생존 근육 3가지 캐틀벨 운동으로 키워라 홈트레이닝 시대에 적합한 최고의 운동 홈트레이닝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직장이나 집 또는 자신이 편한 공간에서 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유튜브를 이용하여 운동의 강도나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스트레칭, 요가 등의 유연성 운동과 맨몸을 이용하는 코어 운동은 비교적 부상 위험이 적어 홈트레이닝으로 해도 괜찮다 그러나 근력운동은 조금 다르다 근력운동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점증적 과부하의 원리이다 과부하의 원리란 일상생활에서 받은 부하 자극보다 조금 더 강한 물리적 자극을 줘야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근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근육이 손상될 정도의 강도로 운동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보다 약한 강도로는 근육을 증가시키기 어렵다 또한 근육을 계속 단련하기 위해서는 점증적인 과부하가 주기적으로 있어야 한다 가슴근육운동인 팔굽혀펴기를 예로 들면 처음에는 10회 반복으로도 근육 단련에 효과가 있었지만 10회 반복을 계속할수록 근육이 받는 부하가 약해져서 약 2주 뒤부터는 근육 자극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근육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려면 운동 반복 횟수를 15회, 20회, 25회, 30회 등 점증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즉 반복 횟수만 늘리는 맨몸 운동은 과부하의 변화가 없어 근육을 늘리는 운동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TV방송에 울퉁불퉁한 근육맨이 출연해 맨몸으로 근육 만드는 운동법을 알려주는 일이 많은데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맨몸 운동으로는 근육 단련이 어렵다 일반인은 처음부터 강한 강도로 운동을 하면 부상 위험이 있어 비교적 가벼운 맨몸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4주 이후부터는 중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중량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캐틀벨 운동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홈트레이닝을 할 때 맨몸 근력 운동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운동이 캐틀벨 운동이다 캐틀벨은 기본 4kg부터 36kg까지 2kg 단위로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근력 수준에 맞는 중량을 선택해 쉽게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점증적 과부하의 원리에 맞게 주기적으로 중량을 늘려가며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조금 가벼운 중량으로 30회 이상 반복하는 운동을 하면 근력은 물론 심폐기능이 향상되는 유산소 운동의 효과도 나타난다 이처럼 캐틀벨 운동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완벽한 운동이라 하겠다 캐틀벨은 둥근 목탁 같기도 하고 대포알처럼도 생긴 기구로 크기가 작아 가정이나 사무실에 보관해 두고 아무 때나 운동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운동 방법이 간단하고 단순해 따라하기 쉽고 부상 위험이 적어서 체력이 약한 청소년, 여성, 70, 80대도 캐틀벨 하나로 완벽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건강을 증진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다 헬스장에 가거나 밖에 나가서 걷거나 달리지 않아도 캐틀벨만 있으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훈련 강도가 강하다는 특수 요원들도 캐틀벨 운동을 많이 한다 운동 효과가 검증된 완벽한 운동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모두 볼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기에 시간을 쪼개면서 살아가는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캐틀벨 운동이 안성맞춤이다 세 가지 생존 근육 단련으로 100세까지 걷고 뛸 수 있다 100세 건강은 생존 근육이 좌우한다 생존 근육은 똑바로 서고 앉았다 일어서고 밀고 당기는 데 필요한 근육을 말한다 똑바로 서게 하는 주된 근육은 척추기립근이고 앉았다 일어서는 데 필요한 대표적인 근육은 다리 앞부분에 대퇴사도근과 다리 뒷부분에 햄스트링근 엉덩이의 대둔근이다 미는 데 필요한 근육은 어깨의 삼각근과 가슴의 대응근이다 당기는 데 필요한 근육은 등의 광배근이다 이 근육들을 단련하면 관련된 미세 근육들도 함께 단련되어 전반적인 퇴행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노아 노령화 사회 연구소에서도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끊임없이 움직여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정성근 교수는 근육은 인체의 운동 능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 소비하는 엔진이다 노인에게 근육이 부족하면 낙상 당뇨병 비만 등 생활습관성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고 결국 죽음도 앞당겨진다고 했다 세계의학계도 의료비를 절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 장수의 열쇠로 근육을 주목하고 있다 100세까지 건강과 함께 삶의 질이 높은 상태를 누리기 위해서는 움직임을 일으키는 생존 근육을 증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근육들을 하나의 동작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운동이 있는데 바로 캐틀벨 운동이다 캐틀벨 운동 중에 스윙 운동만 해도 충분하지만 푸시와 로우 운동을 추가해서 3개월 이상 하면 누구나 체력이 향상된다 캐틀벨 운동으로 앉았다 일어서고 서서 걷고 달리기에 필요한 근육들이 강해지면 70대의 마라톤에 도전하고 100세에도 꼿꼿하게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 근육 운동은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다 그러니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캐틀벨로 근력운동을 시작하자 계단 오르기 이상의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기 전에 근력을 강화하자 계단을 15분 오르는 것만으로도 150kcal가 소모되는데 이는 조깅과 수영을 20분 빨리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30분 하는 것과 같은 운동량이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주일에 20층 이상의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1% 이상 낮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3개월간 매일 3층 이상의 계단 오르기만 해도 혈압과 체지방량, 심폐지구력과 다리 근력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계단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공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인 셈이다 다만 계단 오르기 운동은 무릎관절이 건강해야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의 3배, 내려올 때는 체중의 5배 수준으로 무릎관절이 압박된다 계단을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고 가정해도 계단을 오를 때 체중의 3배를 무릎관절이 견뎌야 하니 하중이 상당히 큰 운동인 셈이다 무릎관절 전문이나 운동 전문가도 무조건 계단 오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하중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무릎 근육을 만든 뒤에나 할 것을 권한다 다리 근육이 약하거나 평소 계단 오르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한 번에 5층 이상은 절대 오르지 말아야 한다 계단 오르기 운동으로 무릎을 손상시키는 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계단 오르기 운동과 비교해서 계단 오르기 운동은 어떠할까 계단 오르기 운동도 계단 오르기 운동과 마찬가지로 근력 운동이자 유산소 운동이다 큰 틀에서는 계단 오르기 운동과 운동효과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차이는 분명하다 계단 오르기 운동은 대포할 모양의 쇳덩이를 손으로 잡고 앞 위로 흔들면서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으로 엉덩이와 다리 근육, 허리 부위의 척추 기립근, 요추와 고관절을 잡고 있는 대효근, 등의 광배근과 승모근, 어깨의 삼각근, 팔의 전왕근까지 사용하는 전신 근력 운동이다 여기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한 번에 30회 이상 반복하면 심박수와 폐활량이 높아져 심폐 기능도 향상된다 쇳덩이 하나로 좁은 공간에서도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캐틀벨 운동의 장점이다 일반적으로 4,50대는 남자의 경우 12kg짜리를 선택하고 여자는 4에서 6kg짜리를 선택해 운동하면 무리가 없다 처음에 남자는 12kg, 여자는 4kg으로 운동하다 2주에서 4주 후부터는 중량을 한 단계씩 높여가면 된다 캐틀벨 운동은 계단이나 산을 오르고 내릴 때 무릎이 받는 하중보다 부담이 적으면서 무릎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적당한 중량의 캐틀벨을 선택해서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을 반복하면 3개월 내에는 주변의 산을 쉬지 않고 오르고 내릴 수 있게 된다 캐틀벨이 인정받는 또 다른 이유는 강력한 유산소 운동이라는 점이다 계단 오르기도 유산소 운동에 효과가 있지만 캐틀벨 운동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캐틀벨 중량을 자신의 근력에 맞게 선택해 30에서 50회 반복해 스윙하는 동작만으로도 근력은 물론 100m 달리기 수준으로 심박수와 폐활량을 늘릴 수 있다 기구의 사용법이 간단하고 좁은 공간에서 짧은 시간 투자해도 운동 효과가 뛰어나 한 번 효과를 경험한 사람은 그 매력에 푹 빠져든다 자그마한 쇳덩이를 양손으로 잡고 30에서 50회 스윙을 반복하면 심장이 터질 듯하고 하체 근육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지는 강도 높은 근육 운동이자 유산소 운동이다 한 가지 기본 동작만으로 근력과 심폐 기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으니 이보다 완벽한 운동은 없다고 평가할 정도다 나는 수많은 운동을 경험했지만 캐틀벨 스윙만큼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보는 운동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앉은 뱅이도 일어서 걸어다닐 수 있게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효과가 뛰어나다 기본 동작은 스윙인데 캐틀벨을 양손으로 잡고 앉았다 일어서면서 캐틀벨을 위로 올렸다가 다시 몸으로 받아내서 앉는 자세로 돌아오는 운동이다 이런 동작은 직립동물인 인간이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인 앉았다 일어서서 밀고 당기는 동작과 같다 이런 동작을 가능케 하는 근육을 생존 근육 즉 생존을 위한 근육이라고 하며 이런 동작을 할 수 있어야 생명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얻고 내 외부의 위험 요인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우리 몸에서 캐틀벨 스윙에 동원되는 근육이 650여 개 중 600개 이상이라고 한다 생존 근육을 포함해 전신의 근육이 거의 동원되는 것이다 또한 캐틀벨 스윙은 평균 1분당 20kcal, 20분의 400kcal를 소모한다고 한다 이는 20분의 5km를 달리는 것과 비슷한 소모량이다 캐틀벨 스윙을 1시간 하면 무려 1200kcal를 소모할 수 있어 다이어트 효과도 탁월하다 캐틀벨 운동 수칙 10가지 1. 매일 한다 2. 2, 3주 단위로 중량과 운동량을 늘린다 3. 무릎은 90도 이상 구부리지 않는다 4.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았다 일어선다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의 목적은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는 것이다 무게 중심이 엉덩이와 허벅지에 실리도록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았다 일어선다 5. 하복부에 단전에 힘을 주고 운동을 한다 6. 호흡은 힘을 줄 때 내쉬고 힘을 뺄 때 들이쉰다 7. 슬로 트레이닝으로 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 앉을 때는 2초에 걸쳐 천천히 앉고 일어설 때는 빠르게 일어서면 관절의 부담이 적게 가면서 근육 강화 효과는 훨씬 커진다 8. 뇌가 의식하도록 근력 운동을 해야 효과가 더 크다 9. 운동은 영양 섭취까지다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이 빠른 시간 내에 초가 회복되려면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10. 통증이나 피로를 느끼면 즉시 중단한다 10. 캐틀벨 스쿼트 맨몸 스쿼트를 2-3주간 실시한 후에는 점증적 과부하의 원리에 따라 캐틀벨 스쿼트로 갈아타자 그리고 점증성의 원리에 따라 단계를 밟아 캐틀벨 스윙을 하자 다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에 더 강한 자극이 가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캐틀벨 스쿼트를 먼저 실시하는 이유는 캐틀벨 스윙 전에 관절의 연조직과 엉덩이 근육, 다리의 대퇴사두근을 강화해 캐틀벨 스윙에 잘 적응하기 위함이다 캐틀벨 스쿼트의 올바른 운동법 1. 양발은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V자로 벌려서고 양손으로 캐틀벨을 잡는다 2. 가슴을 펴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무게중심을 발바닥 중앙에 놓는다 이때 캐틀벨은 양발 뒤꿈치 쪽에 둔다 3. 일어났을 때 허리가 몸의 중심선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코어에 힘을 주고 중립을 유지한다 1-2주차는 매일 15-20회씩 3세트 3-4주차는 매일 20-25회씩 4세트 5-6주차는 매일 25-30회씩 5세트 이상 7주 이상은 체력에 따라 증가한다 캐틀벨 스쿼트를 6-7주간 했다면 무릎과 허리, 척추 연조직이 강화되었을 것이며 엉덩이 근육과 다리 대퇴사 두근도 향상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캐틀벨 스윙으로 옮겨가자 모든 운동 중 최고의 전신 근력운동이자 유산소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캐틀벨 스윙을 하면 주로 단련되는 근육은 엉덩이의 대둔근과 다리의 대퇴사 두근, 햄스트링근이다 이외에도 보조 근육으로 전신 650개 근육 중 600개 이상의 근육이 동원된다 캐틀벨 스윙의 올바른 운동법 1. 캐틀벨을 양손으로 잡고 가슴을 펴면서 양발을 어깨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 선다 양 발바닥을 고정하면서 코어에 힘을 준다 2.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캐틀벨을 양다리 안쪽으로 내린다 무게중심을 발바닥 가운데에 두어야 엉덩이와 다리에 힘이 실린다 3. 엉덩이와 코어 힘으로 캐틀벨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일어선다 이때 양손이 어깨보다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허리도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 뒤꿈치를 들면서 일어서면 비복근도 자극되어 완벽한 하체 운동이 된다 4. 다시 2번 자세로 돌아온다 캐틀벨 푸시 생존 근육을 단련하는 두 번째 운동 캐틀벨 푸시는 어깨의 삼각근과 회전근계 강화 운동으로 팔의 앞뒤 좌우 움직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삼각근은 주로 어깨를 움직일 때 힘을 쓰는 근육이다 전면 삼각근은 앞으로 올리는 동작과 미는 동작에 관여하고 측면 삼각근은 옆으로 들어올리는 동작에 후면 삼각근은 팔을 뒤로 벌릴 때와 당기는 동작에 관여한다 캐틀벨 푸시의 올바른 운동법 1. 양손으로 캐틀벨을 잡고 팔꿈치는 겨드랑에 붙인다 양발은 어깨너비로 벌려서고 양 발바닥을 고정하면서 코어에 힘을 준다 2. 양손을 위로 밀어올릴 때는 어깨와 귀를 통과하는 방향으로 밀고 다시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려 1번 자세를 취한다 3. 캐틀벨 로우 생존 근육을 단련하는 세 번째 운동 캐틀벨 로우는 등의 광배근 강화 운동으로 광배근은 신체의 후면 근육 중 가장 큰 근육이다 광배근 외에 보조 근육인 후면 삼각근, 상완 이두근, 승모근, 척추 기립근도 단련된다 이런 근육이 튼튼해야 자세가 꼿꼿하게 서고 관절의 부담이 분산되어 허리디스크, 고관절, 무릎관절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 자세를 꼿꼿하게 해주는 등근육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중요 관절을 평생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이다 캐틀벨 로우의 올바른 운동법 1. 양손으로 캐틀벨을 잡고 엉덩이를 뒤로 밀면서 허리와 무릎을 약간 구부린다 양발은 어깨너비로 벌려서고 양 발바닥을 고정하면서 코어에 힘을 준다 2. 캐틀벨을 잡은 양손을 등근육의 힘으로 당겨 배꼽에 닿도록 한다 3. 반동 없이 1번 자세로 천천히 팔을 내린다 근육운동을 먼저 유산소 운동은 나중에 하자 건강 증진을 위해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3개월 정도는 움직임을 일으키는 근육 중심으로 근력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60대 이후는 허리나 무릎관절에 퇴행이 진행된 상태라 천천히 걷기 운동마저도 퇴행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 근력운동으로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근육을 늘린 후 걷기나 달리기 운동을 해야 한다 무턱대고 걷기나 달리기 운동을 시작하면 결국 무릎이나 허리관절에 무리가 되어 고장난 기계처럼 움직임이 불편해질 수 있다 근육운동을 먼저 유산소 운동을 나중에 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꼽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관절이 받는 충격을 흡수할 근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걷기와 달리기는 하체의 반복적인 충격과 부활을 가하기 때문에 근육, 인대, 건, 골 조직에 손상을 입힌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상적인 걷기는 무릎관절에 체중의 두세 배까지 충격을 주고 달리기는 무릎관절에 체중의 4배에서 8배의 충격을 주고 무릎뼈를 덮고 있는 힘줄인 슬기건에는 체중의 5배에서 7배 발목에는 체중의 8배에서 11배의 충격을 준다고 한다 아킬레스건도 걷기를 할 때는 4배, 달리기를 할 때는 7배의 충격을 받는다 무리한 달리기는 무릎관절에 너무 큰 부담을 주어서 연골과 연골판을 손상시키고 관절 퇴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근육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간 걷거나 달리기 운동을 하는 것은 나이 들어 무릎과 허리관절에 퇴행을 촉진한다 무릎이나 허리관절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근력운동뿐이다 엉덩이근, 대퇴사두근, 햄스트링근, 비복근 등이 강할수록 무릎과 발목관절, 인대, 건, 연골 등이 받는 충격 흡수 능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근육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캐틀벨 스윙 운동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 캐틀벨을 이용하면 단 한 가지 동작으로도 운동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둘째, 다이어트 효과 때문이다 근육은 에너지 소비 공장이요 강력한 지방 분해제이다 근력운동으로 근육이 증가하면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근력운동을 한 번만 해도 기초대사율이 6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증가한다 게다가 근력운동을 하면 아드레날린,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지방을 분해한다 근력운동을 하고 6시간 이내 유산소 운동을 하면 분해된 지방을 연소하는 과정까지 이루어져 다이어트 효과가 커진다 근력운동 후 영양섭취는 필수다 또한 영양섭취는 무엇을 먹느냐 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운동 생리학자와 영양학자들의 장기간 연구에 의하면 몸이 영양섭취를 필요로 할 때 에너지를 정확하게 공급해 주어야 근육 생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에 무엇을 먹느냐 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 운동 후 타이밍에 맞게 영양을 섭취하면 더 많은 근육이 만들어지는 반면 지방은 더 적게 만들어진다 사실 운동선수들이나 근력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근육발달이 필요한 만큼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육이 지속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는 것은 영양섭취의 타이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공복상태로 운동하면 근육이 줄어든다 첫째 운동 전과 운동 중에도 영양섭취가 필요하다 공복상태로 근력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근육을 빼앗기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 근력운동을 하면 주에너지인 근글리코겐이 순식간에 소모된다 스쿼트 한 종목을 가볍게 3세트 하는 동안 근글리코겐이 3분의 1 정도 소모되고 7세트를 하면 2분의 1 정도가 소모된다 그러므로 3개 종목을 3세트씩 모두 10세트 이내에서 끝내는 가벼운 근력운동도 공복상태로 하면 근육발달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중급자 이상이나 고중량으로 운동하는 상급자도 마찬가지이다 10에서 30세트까지 하거나 고중량으로 파워운동을 하는 경우 운동을 하는 동안 더 많은 근글리코겐이 소모되기 때문에 공복상태로 운동하면 오히려 근육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력운동 전과 운동 중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다 음료를 권장하는 이유는 운동 중에는 소화 능력이 떨어져 흡수가 빠른 음료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운동하기 10에서 30분 전에 섭취하고 운동 중에는 소량씩 자주 섭취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지방으로 흡수되어 체지방 양이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보통 음료로 섭취하는 양은 가벼운 운동 시 500ml, 고중량 운동 시 1000ml 정도가 좋다 고품질 단백질보다 운동 후 45분 섭취가 더 효과적이다 둘째, 운동 후 45분이 영양 섭취의 골든 타이밍이다 근육 증가에는 단백질이 필수이며 충분하게 보충해야 한다 단백질은 판매 제품도 다양하고 가짓수도 많지만 고품질 단백질이라고 해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운동 종료 2시간 후에 섭취한 고품질 단백질보다 운동 후 45분 이내에 섭취한 저품질 단백질이 체내에서의 단백질 합성 효과가 80% 더 높다고 한다 흡수율과 질이 뛰어난 고품질 단백질이라고 해도 운동 후 45분 안에 보충하지 않으면 효과가 적다는 뜻이다 또한 단순히 단백질만 보충하는 것보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혼합 보충이 손상된 근육 회복에 더 효과가 크다 12주간 근력운동을 실시한 연구에서도 운동 후 45분 이내에 단백질과 탄수화물 혼합 보충제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근육의 크기와 근력이 8에서 1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동하고 2시간이 지난 후에 섭취한 그룹에서는 근육의 크기나 근력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고 한다 건강 100세의 최대 걸림돌 퇴행성 관절염 사람은 단 며칠이라도 걷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신체 건강은 물론 우울증에 빠지는 등 정신 건강도 나빠진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책 제목처럼 사람은 움직여야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나이가 들어 움직임이 없어지면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특히 누워서 지내면 근육이 더 빠르게 없어진다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다녀온 우주인의 근육 상태를 보면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근육량이 줄어 있다 지구에서는 중력이 근육을 수축하고 늘리는 작용을 반복하면서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게 해주지만 다른 근육의 자극이 없는 상태 즉 무중력 상태이니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 것이다 그런데 지구에서 살아도 움직이지 않으면 무중력 상태와 비슷해진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리 골절로 깁스를 했을 때다 4주 이상 깁스를 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깁스를 한 다리의 근육은 다른 다리에 비해 30% 이상 줄어든다 깁스를 풀면 두 다리의 근육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올 정도다 아직 노화가 진행되지 않은 30대도 병원에 입원해 움직이지 않고 지내면 근육이 줄어들고 심장의 기능이 70대처럼 나빠진다 나이 들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근육이 부족한 상태 즉 근육 저하증이 원인이다 근육이 부족하면 몸의 균형감이 떨어져 낙상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걷기조차 어려워진다 움직일 수 없으면 삶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근육이 적으면 관절이 퇴행한다 인체는 206개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140여개의 관절로 움직인다 하루에 관절이 움직이는 횟수만 10만회 정도라고 한다 일상적인 움직임의 중요한 관절은 무릎관절, 고관절, 허리관절이다 이런 관절들은 다른 관절보다 많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외부 충격으로 인해 달코 가늘어지고 협착되어 결국 퇴행한다 질병관리본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 3명 중 1명, 65세 이상에서 2명 중 1명이 관절 질환으로 고통받는다고 한다 40대 이상의 90%가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느낀다는 식약처의 발표 자료도 있다 관절은 외부의 다양한 충격이나 중력의 압력을 받지만 관절 주변을 감상 근육이 그 충격을 흡수해 부상이나 손상을 막아준다 그러나 노화나 부상으로 근육이 줄어들고 약해지면 충격과 체중의 압력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벽이 약해져 협착되고 닳고 얇아지면서 관절의 수명이 짧아진다 관절은 일종의 소모품과 같아 많이 쓰면 빨리 닳는다 퇴행성 관절염, 요통, 신경통,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약으로 관절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움직임의 중요한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근력운동은 필사적으로 해야 한다 자연 노화 과정에서 관절의 수명은 65세가 한계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건강 100세를 위해서는 늦어도 50대부터는 반드시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근력운동을 해야 한다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기에 70대 이후의 인생이 무척 중요해졌다 40에서 50대에 어떻게 관절과 근육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 30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관절이 튼튼해야 움직일 수 있고 면역력이 강화되어 다양한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데 튼튼한 관절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로지 관절의 근육을 늘리는 것뿐이다 근육이 강해진 만큼 움직임의 중요한 무릎관절, 허리관절, 고관절이 튼튼해진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죽기 전까지 길거리를 활보하는 건 관절과 근육이 튼튼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상모의 평생 걷고 뛰고 싶다면 생존근육 3가지만 키워라 읽어드렸습니다 저자가 적극 추천하는 캐틀벨 운동 저도 시작해보려고 인터넷에서 캐틀벨을 검색해보니까 구입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가격도 괜찮더라구요 캐틀벨 하나 장만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틈나는 대로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캐틀벨 운동 어떠신가요? 평생 걷고 뛸 수 있는 몸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 contribuji